풀어웨이를 보시면 첫 번째 말 그대로 치우다 라는 뜻입니다. 지우다. 풀어웨이. 지우다. 이것은 어떤 것을 도로 제자리에 놓다 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죠. 어떤 것을 도로 제자리에 놓다. 어떤 것을 치운다는 것은 나중에 쓰기 위해 돈 같은 것을 저축하거나 남겨두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저축하거나 어떤 것을 남겨두다. 그리고 많은 음식을 먹어 치우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많은 음식을 먹어 치우다. 어떤 사람을 교도서나 정신병원에 쳐넣다 라는 뜻입니다. 풀어웨이. 치우는 거죠. 풀어웨이. 교도서나 정신병원에 쳐넣다. 이 의문을 보시면 put the toys away. 장난감 치워라. it's time for dinner. 저녁 먹을 시간이야. put the toys away. 장난감들 치워라.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이 말이죠. Her parents started putting away money. 그녀의 부모는 돈을 치워놓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Her parents started putting away money for our education. 교육을 위해서요. I used to put away huge meals. 나는 밥을 많이 먹었었다. used는 예전에 뭐뭐 했었다. I used to put away huge meals. 밥을 엄청 먹었었습니다. Before I went on a diet. 다이어트 하기 전에요. Before I went on a diet. 다이어트 하기 전에. That guy can really put it away. 저 친구 정말 많이 먹어치우네. That guy can really put it away. 정말 많이 먹어치우네. He needs to be put away. 그는 치워져야 한다. 쳐넣어져야 한다. For a very long time. 아주 오랫동안. 그는 오랫동안 감옥이든 정신병원이든 쳐넣어야 한다. He needs to be put away for a very long time. 자 그래서 put away 치우다. 어떤 것을 도로 제자리에 놓다. 나중에 쓰기 위해 돈 같은 것을 저축하거나 어떤 것을 남겨두다. 많은 음식을 먹어치우다. 어떤 사람을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쳐넣다.